안녕하세요 하늘 여러분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지? 오늘은 제가 생일에 맞춰서 휴가를 좀 모아놨다가 썼어요 여기 광고판에 생일 축하 팬분들이 해주셔서 그것도 이제 한번 보러 갑니다 좀 이따 도착하면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리고 이제 카페도 들릴 예정이에요 매우 떨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팬분들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지 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저도 이제 오랜만에 뵙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좋은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늘 여러분 저는 지금 합정역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합정역에 제 광고판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이거다 아 이거를 저한테 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짜자잔 지금이랑 좀 다르죠? 머리 길이도 다르고 다릅니다 지금 되게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아 잠시만요 사람 진짜 많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생일 광고 있을 때 온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야 또 생각나네요 지금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실감이 안 나요 제가 강원도호에 있었는데 여기 갑자기 홍대에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네요 이후에 금방 어머 밑에 빠져들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도 지금 너무 떨려서 주문 빨리 주문해요 주문 피났어요 주문 다시 입어 다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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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아침부터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첫 번째예요 딴 데라고? 딴 데요? 아니 빨리 주문해 주세요 나 싫어 나 손 떨려가지고 나 글씨도 못 쓰겠어 손 떨려 딴 데요 딴 데요 딴 데요 딴 데요 딴 데요 안녕 반가워요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주문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나 이거 들고 사진 찍으러 가겠다 사진 찍으러 가겠다 어디서 찍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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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생각이 나는데 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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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patrons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보고 싶었죠? 어 야 여기는 너무 하늠인데? 자 잠깐만 존까요? 축하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한번 쭉 들렸어요 네 네 그래서 거울 셀카드 방금 찍었고 뭐 저 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엔 찍고 있어요? 네 제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다 어디가 제일 좋아요? 잘생겨서 잘생겨서? 노래 잘해요 아 고마워요 춤도 잘 치고 입술 귀엽고 선물 듣고 온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해주셨잖아요 살이 빠졌어요 이거 해서 제가 선물 드려도 돼요? 네 구름머리끈 네 아 구름머리끈 여기 구름머리끈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게 뭐예요 여기서? 네? 저기 뒤에 보시면 이거 있다고? 이거 있다고? 성물무지 포토쿠키 이거죠? 네 아 이거 군대 에디션으로 가야 되나요? 도라트 에디션으로 가야 되나요? 군대 에디션? 나 평생이니까 지금 푸른 머리뿐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저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과천에 오케이 과천 화이샤 머리띠 와 내가 여기서 제일 이쁘다 저요 왜요? 두 분? 가위바위보 더 이쁜 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하성운을 좋아한다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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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준대요 저쪽으로 이동하면 아 그래요? 그럼 갈게요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운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성운 사랑해 아 소원은 속으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 이거 드려야 되는데 네 형 하성운의 다음 앨범은 이따없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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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두 분 가져갑시다 아 원래는 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기회가 너무 없었고 사실 저 엄청 떨렸어요 떨리는 걸 떠나서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마음이 되게 더 편해졌네요 네 여기서 좀 즐기다 가세요 네 네 안녕 안녕 이번에는 세 번째 장소였나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제 많이 또 축하를 받으니까 또 기분이 좋았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시고 근데 또 계속 같이 있으니까 계속 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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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화분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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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튀어나온 거 맞죠? 네 저 예뻐요 저 예뻐요 하면 다 못 당쵸 네 근데 닭강정 기타 하는 소음이 있었는데 닭강정 기타 여기가 아니구나 다음에 또 오세요 나오면 곧 볼 수 있나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놓고 다녀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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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화분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저 없이 즐기고 계신 거예요? 네 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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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축제구나 인력증 최고 맹자 맛 좀 봐도 돼요? 네 먹어볼게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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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감사하죠 이거 먹는 건데 말이 안 돼 우와 우와 먹은 것도 있어 여기에 오면은 팬분들 이제 하늘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왔어요 어머 진짜 고마워요 나만 보여 하성은 나만 보여 하성은 나만 보여 하성은 나만 보여 하성은 나한테 왔어 언니 고마워 휴가를 일찍 쓰고 싶은데 꾹꾹 참았잖아요 아 저 이제 어때요 우와 하성은 멋있어 안녕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고마워요 생일날 맞춰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뭐 별건 없고 얼굴 보여드리게 왔어요 살아 숨지는 하성은이 신기하죠 이 느낌이에요 그전에는 형아 제 표정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아 저 일부러 먹는 거잖아 근데 제 식도 다 까먹은 거 같은데? 아 오오오오오오 아 정말 정매해 약간 아 아 아 아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운이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빠져서 못 헤어나오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근데 반대로 여기 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안녕 안녕 조심히 들어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한유 여러분 오늘은 3월 22일 성운의 생일입니다 오늘 카페도 들리고 닭강점 파는 곳도 가보고 해봤는데 일단 저의 옛날부터 해봤던 앨범들 그리고 사진 포카 그리고 직캠들 뭐 이런 것도 다 장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풍선도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너무 우리 하늘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기다려 주셨고 또 하루하루 뭐 하고 있는지 얘기도 해주시고 항상 멀리서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걸 제가 한방에 낼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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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